한참에 오는 중 When you stop Dan 고기 힘은 좋은 편입니다 바깥쪽 들어갑니다 looking strikeout 3구, 들어갑니다! 3구 3진 바다 때립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쪽. 담장을 넘습니다. 오늘 경기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두산대였을 허경민 이번 시즌 다섯 번째 홈런입니다. 지금은 김광현 선수가 제구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경민 선수가 오늘 처음의 경기 출시한 기록을 이루어졌는데 다 출시한 기록을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홈런을 축하하고 첫 번째 경기를 축하합니다. 팬분들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1,500 경기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경기 있으라는 게 선수로서 특별한 의미를 구해야 하나요? 저 자신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프로 선수로 생각하면서 몇 경기 정도까지 출장하면 좋겠다는 숫자가 좀 있어요? 지금부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그 보너스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트럼프 오늘 첫 단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타격감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치고 저도 놀랐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곽빈 선수가 잘 던져줬긴 했지만 타선에서 한 두 이닝마다 계속 점수를 내줘가지고 아마 편안하게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곽빈 선수에게 축하의 인사를 좀 전해준다면 빈이가 정말 쉬고 돌아와서 정말 잘 던져줘서 타자들이 좀 더 힘을 얻은 것 같고 빈이는 앞으로도 15년 이상을 저희 베어스에서 던질 투수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곽빈 선수가 또 어려운 마운드도 잘 잡아줘서 홈에서 친 공을 정말 강심인데 1루까지 멋진 선을 보여줬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께 큰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희 팀이 지금 큰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 더 지금처럼 해주시면 저희 선수들 정말 큰 힘을 얻을 것 같고요. 지금 힘듦을 좀 더 잘 슬기롭게 넘어가면 저희가 한 단계 좀 더 높은 곳에서 가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00 경기의 기쁨. 가족 혹시 왔나요, 오늘? 서울이랑 가족에게도 한마디. 서울은 지금 자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500 경기를 좀 더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0 경기를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2000 경기를 경기로 달려갈 허경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포토타임이 있어서 앞에 바라보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허경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박빈 선수도 만나볼게요. 오늘 경기 승리 투수 박빈 선수입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종 에이스라는 말이 앞에서 쉬운 거 말 그대로 붙어요. 무거워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전혀... 6승! 오늘은 또 이기는 무신점. 잘 다녔어요. 구속이 153, 154가 많이 지켰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일단 오늘 경기도 이제 10일을 쉬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처음에는 10일 감독님께서 생각해줘서 이제 휴식을 줬는데 못 던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야수 형들이 또 점수를 많이 내주고 해서 좀 편안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회 때부터 기침하는 거니까 자신감이 좀 넘치는 기침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속 이 분에서 많은 생각을 좀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박빈 상수의 오늘 같은 기침이 팬분들이 아주 그냥 기분 좋은 6월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6승입니다. 네, 6승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승 했으니까 올해도 이제 12승과 그 이상 사실 제 개인 승보다는 저 나왔을 때 팀이 승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박빈 선수의 앞으로의 휴식은 또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제 로테이션대로 쭉 갈까요? 이제 저번 수비일이 제 올해 마지막 휴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나 기분 좋네요. 박빈 선수가 이렇게 또 로테이션 에이스의 또 모습으로 멋지게 견디는 모습을 팬분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팬분들께 감사 인사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팀이 지금 또 계속 시리즈동안 안 좋았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빈 선수의 성인 곽이긴 한데 팬분들의 문구에 갓빈. 아, 괜찮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포토타임 오늘은 어떤 세리머니로 함께할지. 오늘 어떤 포즈로? 예고편. 보라트 하겠다. 그래요, 보라트. 자, 제가 내려갈게요. 자, 곽빈 선수의 보라트로 시원한! 오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빈 선수의 6승을 축하합니다. 내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외쳐라